이번 시간에는 A코드, E코드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드를 눌렀다 뗐다 하는 연습을 꼭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누르면서 Down Stroke, 떼면서 Up Stroke E코드도 이 연습이 일단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코드와 A코드를 이미 외우셨다는 가정하에 왼손하고 기타 지판만 보시고 A코드 한번 누르고 Down Stroke, 떼고 Up Stroke 그 다음에 E코드를 누르면서 Down Stroke, 떼면서 Up Stroke 이 연습을 일정한 속도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누를때는 모든 손가락에 동시에 눌러야 됩니다. 코드를 손가락을 하나씩 누르시면 안되고요. 뗄때도 하나씩 떼는게 아니라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떼야 됩니다. 이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떼고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4박자씩 연습하시게 되면 코드가 4박마다 바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할 때 왼손의 코드를 떼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코드가 바뀔 때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번째 마디에도 같은 코드라면 손을 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예제 첫 보시면 네번째 마디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보이시죠. 그 타이밍 넷 하는 타이밍에 왼손을 떼어 주시면 됩니다. 자 A코드와 E코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그 네번째 박의 뒷박자 그 반박자 타이밍이 코드를 바꿔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넷 할 때까지 손가락을 계속 코드를 누르고 있으면 그 다음 코드를 정확한 타이밍에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박자 타이밍이 코드를 바꿔주는 여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박씩 하게 되면 셋, 넷 할 때 손을 떼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일정하게 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손을 보고 정확하게 누른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가장 쉬운 곡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엄마돼지, 아기돼지부터 해가지고 부르기 쉬운 동요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노래를 안 하셔도 되고요. 박자만 정확히 세면서 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마지막 마디에는 4분음표 2개와 2분음표 하나가 있으니까 네번째 박은 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번째 박은 박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박자를 세면서 연주하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하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잘 모르는 노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유튜브를 검색하셔가지고 노래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다음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동요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가요나 팝송들이 멜로디가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때 가서 노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운 노래 할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부르시고 싶은 노래를 할 때 잘 됩니다. 그리고 노래는 노래대로 이미 연습의 끝을 내놓으시고 기타를 또 따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기타를 연주를 하게 되면 기타 연주까지 박자가 잘 안 맞게 되니까요. 노래부터 확실하게 익혀놓으시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거의 박수 치는 거랑 똑같죠. 코드 소리는 나고 있지만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계속 박수는 일정하게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처음에 나은 노래 중에 엄마돼지, 아기돼지가 자, 노래를 할 때 보통은 한 박자마다 박수를 치게 되죠. 이렇게 자, 이 박수 치는 거를 기타 코드로 대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실도실하게 돼지 젖달라고 꿀끌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끌꿀 어렵지가 않죠. 동요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쉬운 노래부터 노래 부르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나중에 가요나 팝송처럼 멜로디가 복잡한 노래도 조금 수월하게 부르실 수가 있어요. 자료에 다른 노래들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노래 연습을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여러 곡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한 가지 노래만 하면 좀 지루하실까봐 수준은 다 똑같아요. E 코드하고 A 코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잘 하시면 또 다른 노래도 기타 치는 건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E7 코드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니까요. E7 코드도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연습을 어떤 선생님은 손을 오픈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눌렀다 뗐다는 거를 잼잼 연습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애기들 어릴 때 손 주먹을 주웠다 폈다는 걸 잼잼이라고 하잖아요. 뭐 재밌게 이름을 붙이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용어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어를 아시면 뭐 기억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코드를 눌렀다가 뗐다는 연습을 기본적인 앞에 배웠던 강좌에서 배운 코드들을 미리 연습을 해두시면 초반 진도를 상당히 빨리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앞보에 보시면 첫 번째 마디는 4분 표가 4개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 마디는 무슨 퍼센트 표시 같은 게 돼 있죠. 그게 어떤 표시냐면 앞에 연주하고 똑같이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A코드가 둘 셋 넷 또 A코드 뒤에 퍼센트 표시가 돼 있으면 똑같이 연주하시면 돼요. 똑같이 예전에 손으로 악보를 그릴 때 똑같은 걸 계속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한 약속 기호로 앞에 연주랑 똑같이 치라는 뜻으로 퍼센트 같이 돼 있는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한마디 앞에 한마디를 똑같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악보는 똑같이 퍼센트 표시가 있는데 위에 코드만 다르게 적혀있죠. A코드 적혀있고 그 다음에 퍼센트 표시처럼 돼 있는 거는 이 코드가 적혀있어요. 그럼 연주는 똑같이 하되 코드만 바꿔서 누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들 기초 연습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 앞에 강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코드를 눌렀댔다 하는 연습 오픈 연습 오픈 연습 또는 뭐 잼잼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 연습을 기본 코드들은 이 연습 미리 꼭 해두시면 좋아요. 그럼 진도를 상당히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강의 때마다 언급은 하겠지만 항상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